총선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면서 만약에 민주당이 다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보수 언론, 특히 조선일보 같은 데서부터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총선 직후에 지지도가 30% 미만 떨어진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분위기로 봐서도 사실상 레임덕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공직 기강을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게 어디까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레임덕은 이미 빠져 있는 거고요. 저는 회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회복하기가 힘들다. 그럴수록 자꾸 엄포를 놓죠. 다 잡으려고 하죠. 그러면 모든 공직자들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뭘 하면 다치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책 잡힐 일을 안 만드는 게 좋다. 그러면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게 참으로 걱정인 거죠. 사실은. 사실은 공직 기강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총선에서 지역구별로도 여러 상징들이 있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비례표나 이런 게 야당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이른바 고급 공무원들이 되게 많이 있는 곳인데 그쪽의 표심도 이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등을 돌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국 혁신당이 1등을 했죠. 네. 그곳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오늘 새벽에 6시 전후에서 정말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또 쏟아졌습니다. TV조선 발의였는데 국무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여권 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 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오후에는 아니 오후가 아니라 직후에는 몇 시간 후에는 그런 적 없다 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대통령실 제안의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라고 하고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 아니지만 양정철 씨하고는 최근까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러저러한 직간접적인 소통이 있었다 라고도 얘기하고 매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생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 현재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혼돈의 윤석열, 갈팡질팡 윤석열, 당황하는 윤석열, 도대체 이게 뭐하는 윤석열인가 싶은데 오늘 새벽에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카드 이 뉴스를 접하고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까?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직전 모습과 너무 기시감이 든다. 그 당시 2016년이었어요. 국무총리 김병준 카드를 꺼냈고 그랬었죠. 한강욱 비서실장 기용을 했죠. 그런데 끝내 김병준 총리 카드는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해서 물 건너 가버렸고요. 한강욱 비서실장도 아무런 역할을 못했죠. 그리고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파면으로 끝난 거죠. 그때의 기시감이 들어서 저걸 우리 박영선 전 의원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절대 받을 수 없는 걸 왜 던졌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치 하는 거 보면 그때처럼 아까 당황했다라고 하셨는데 당황한 박근혜의 기시감대로 그 프로세스대로 그냥 굴러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자적인 관점에서 딱 보면 이게 아침 6시 정도에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첫 보도가 TV조선이었고 그다음에 이 보가 거의 비슷한 보도가 YTN이었던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좀 무게감 있는 보도네 라고 할 법한 매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특히 여권과 관련한 소식 통해서. 그리고 유력 검토 여러 카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력 검토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정도 나오면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늘 보았잖아요. 사전에 이 카드 저 카드가 있는데 사전에 한번 흘려서 여론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도 있는데 저는 첫 보도를 딱 보면서 이건 그 이상이다라는 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 민심은 대통령이 뭘 손댈수록 국정파탄이 난다. 그래서 빨리 국회로 대체를 해달라. 여러 예산 배정이라고 할지 또 부자 감세를 못하게 또 심각한 자정적자가 있으면 지역경제 살리고 골목상권 살리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전혀 안 하잖아요. 민생에 대한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뭐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걸 빨리 국회가 보완해달라. 정부가 무능하면 국정운영에 무관심하고 손을 뗐으면 국회라도 나서달라. 이런 민심이 지금 폭발을 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죽겠다는 거죠. 아우성인 거죠.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대통령한테 이것을 물타게 하거나 또는 국민의 뜻에 어떤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것이 지금 하는 야권에서 빼가는 인선을 성급하게 이렇게 발표를 발표를 하기보다 언론에 흘리고 하는 것인데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서도 선총리 후탄핵이라는 게 여의도 전가에 파다했어요. 선총리 후탄핵이라는 건 먼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책임총리처럼 내체에 관한 권한을 가져오자. 국회가 총리를 뽑자. 그것이 선총리이고 그다음에 탄핵을 해도 된다. 민심은 그렇지 않았어요. 조기종식, 하야, 되진, 탄핵 이렇게 밟았어요. 그러니까 여의도가 이 광장, 국민의 민심과 굉장히 동떨어진 것이 선총리 후탄핵이었고 그걸 대표적으로 주장한 분이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셨고 또 당내에서는 지금 거론되는 박영선 의원도 거기에 동조를 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자 소집 요구도 했었고 그러나 저는 국민이 불행해진다. 국민의 요구는 일관되다. 대통령의 조기하야. 이 정권의 조기종식이다. 탄핵으로 가자는 거다. 그래서 제가 빨리 논란을 차단해버리고 바로 탄핵으로 당론을 모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탄핵 당론 이후에는 국회의처 전 총리라는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 당시 여당에서는 탄핵과 동시에 개헌 카드를 꺼냈어요. 개헌은 또 내각지로 가겠다는 이런 논쟁에 휘말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의 탄핵에 대한 요구와 열망에 대해서 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업무인 거예요. 그들의.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분쇄를 해냈고 그래서 빨리 그러면 탄핵 의총으로 당론을 모은 저 입장에서 표 계산을 딱 하니까 28표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합쳐도. 그래서 이 비박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김무성 대표를 만난 거예요. 따로 단독 비밀 회동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행상 책임을 제가 그걸 꺼내서 김무성 대표를 설득을 해낸 거죠. 행상 책임은 형사 책임하고 달라서 헌법에 대한 태도 책임을 묻는 건데 이미 여러 가지 밝혀진 비위 사실들이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행상 책임은 분명하니 행상 책임 이론으로 가면 이게 복잡하지가 않아서 헌법 재판소도 빨리 결론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1월 말에 어쩌면 헌재가 결론을 낼 수도 있으니 겁내지 말고 비박도 탄핵에 협조를 하세요. 그렇게 설득을 해냈죠. 제가 그렇게 좀 길게 그때 상황을 복귀해 주신 것은 지금 총리가 누구냐 비서실장이 누구냐 이게 문제가 아니다.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해서 자꾸 그 정권 연장에 여지를 주는 것. 그래서 숨고르기 하고 나면 또 검찰을 이용한 공포정치를 다시 재가동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이 여의도 정치권만 그걸 모르고 자기 정치 자기 출세만 빠진다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를 때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인사카드 거론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닌 게 말이죠. 박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양진철 씨는 이제 자기의 또 다른 역할은 없다는 식으로 그다음에 접촉이 없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렇게 유력 검토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서로 약간의 소통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충분히 추측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준비했던 보도 있죠. 조선일보 보도인가요? 저거를 보면 이렇게 쭉 보도가 나오다가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다음 거 보러 보면 그렇죠. 이런 보도들도 있죠. 여권 관계자는 양 전 원장도 최근까지 윤 대통령과 직관접적으로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물론 이 사실이 최종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여권에서 유력 카드로 검토라고 했다면 사전에 일정하게 직관접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 두 명이 말이죠. 문재인 정권의 인사란 말이죠.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정철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공감대는 어디에서 출발한 것이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만한 건데 특히 검찰개혁을 강조하셨고 문재인 정권의 일부 인사들이 이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권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걸 방기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도와줄 수도 있었다라고 주장했던 분으로서 오늘의 보도는 좀 최종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충격적일 듯 싶습니다. 네. 조금 어이상실이죠. 어이상실이다. 제가 어떤 분한테 어떤 정치인한테 그 뉴스를 전해줬더니 카톡으로 전해줬더니 첫 반응이 헉 하고 느낌표가 세게 되거든요.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떤 인연이 있다는 걸로 여러 구설에 올랐죠. 특히 운전하는 비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초임검사 시절부터 쭉 가까이 지내던 분의 자제분으로 그러니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시절의 운전기사가 윤석열 검사와 친했던 분의 아들이었다. 아들인데 김건희 씨가 한번 머리채를 확 꺾인 채로 네. 그랬죠. 그런 영상이 잡혀 들어가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등장하는 인물이 그 사람이다. 언론 통제를 위해서 모습을 확 꺾어서 끌고 들어가는 듯한 모습의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는 짐작하는 기사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또 그리고 집에 같이 기글을 했다. 숙모 삼촌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공통의 인물과 굉장히 가까웠다. 이런 정도로 구설이 좀 있었던 거죠. 저런 기사는 본인이 즉각 부인을 했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이런 카드가 여러 카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게 누구 작품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김한길 작품인가 김건희 여사의 작품인가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런 소동이고 혼란이고 이런데 이것 자체가 레임덕 징조 중에 하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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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